하나는 먹어야 돼 하나는 먹어야 돼 두 개는 먹어야 돼 두 개는 먹어야 돼 세 개는 먹어야 돼 세 개는 안돼 나쁜 새끼 왜 먼저 떠났어요?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왜 먼저 떠났냐고요 포탑골드 이제 혼자밖에 못하게 한다며 야 어서 내려와 위에 있는 놈들 내려와 어서 대리 받고 애들한테 약간 조금 캐리 버스 받은 애들 다 내려와 일로와 자리 맡아둘게 빨리 말아야 된다 늦으면 자리 없엉 요네 25만점 숙련도 잠김 으하하하하하하하 요즘 느끼는 건데 내 점수가 내 브론즈 점수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아 그냥 내 티어 자체가 개판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내 유튜브처럼 그냥 오르든 말든 그냥 놔둬야 돼 어차피 희망 없어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아 오늘은 그나마 뭐 정지 안 당하고 잘 살아남았네 이런 마인드로 봐야 돼 하하하하하하 마음 아프지만 진실 상대 요네인데 내가 개발릴 것 같거든 왜냐하면 나 이거 많이 안해봤고 상대 요네는 27만점인 거 보면 어정도 했던 예야 내가 질 거는 확실하다 어차피 상대 공격적이게 나올 것 같고 나는 천천히 아 나 안 때리려고 했는데 왜 계속 때리냐 본능적으로 때리네 아이씨 근데 내가 이렇게 간단한 챔프들을 참 좋아해 마이나 트 트리다미어나 오 오 오 오 오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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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왠지 모르게 야스오하고 연애가 좋아 상대로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겠는데 야스오하고 연애가 브론즈에서는 그 팀 다 과학이야 상대든 우리 팀이든 대리 아니면 다 과학이야 어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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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어? 느 K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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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르 나 Elvis inch 박 Тем 셋 선 어? 어 왠지 안 가도 될 것 같아, 집에 oh chicken 러shelf 도와주세요 전멸큐는 몰랐지 그니까 맨 처음에 킬을 줬어야지 리신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나이스 안돼요 안돼요 하나쯤은 먹어야 돼 하나는 먹어야 돼 하나는 먹어야 돼 두개는 먹어야 돼 세개는 먹어야 돼 세개는 안돼요 나쁜새끼 왜 먼저 떠났어요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왜 먼저 떠났냐고요 포탑골드 그래도 우리가 나빼고 다 잘한다 으흐흐흐 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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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소 소 공사인데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? 날 왜 이렇게 사랑해? 너네는 키를 그렇게 먹고도 왜 못 크는 거야? 내가 좀 불안한 게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끝나버리면 나 무서워 나 KD1만 만들어줘 멋이든 키디든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넌 뒤졌다 얘 오는 새끼도 뒤졌어 너도 좀 괜찮다 나이스 아싸 KD1은 만들었다잉 스위치가 있었네 근데 너네들 왜 못 이겨? 빨리 이겨 29킬 대 14킬이면 이겨야지 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? 야 적어도 야 풀피 트린다미어한테 덤비는 건 아니지 오 참 야 빨리 오르가나야 덤벼줘 안 돼요 아예 일부러 어그로 끌어가지고 킬 먹으려고 앞으로 저거 썼는데 이까지 썼는데 아니 뭐 솔직히 1 만들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? 킬 만 없을 뿐이야 어? 졌나? 눈에 땜에 졌나? 아니요 난 절대 항복하지 않지 너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야 두 배나 차이 나는데 왜 줘 얘들아 아 채팅 끄기 참 잘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나 아직도 스킬이 뭔지 모르네 하하하하하하하 스킬이 대체 뭔지 몰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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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롤 세상은 어려워 얼마 전 Pilot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아이 정도면개를 캐리했 обще파 particle 집중 하하하하 아 이 정도면 업캐리 Schwe 아까 그 친구 같은데? 아닌가? 근데 왜 또 요네야 항상 야 그나마 그래도 마스터이는 2점대 유지하고 있네 내 캐릭터 중에 제일 높아 평균 KDA가 마스터이가 2점대로 제일 높아 2.1대 솔직히 내가 잘했으면 트윈타미어는 아까 전에 요네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너무 못했어 아까 전 다는 다가와 가자 오늘 뺐으니까 이득인데 쏙쏙쏙 나는 빙글빙글 감사합니다 어이구 잘 민다 어이구 잘 민다 어이구 잘 민다 어이구 안다 어이구 안다 어 닿네 미안 어이구 그래도 잘 모르나본데 아이고 아이고 이건 내가 실수했어 야 근데 카직스가 아 우리 쟤가 너무 차이나는구나 카직스하고 어디서 깝쳐 아니 맞다이로 이기려고 하네 마이를 맞다이로는 못 이기죠 아저씨 아저씨 깝치지 말지어다 어이구 어 진짜 놀랐다 공폭게임보다 더 무서워 저런 애들이 와 딜 큰데 생각보다 세네 오우 우리 베이가 더 센데 톡 감사합니다 톡 톡 톡 톡 톡 톡 네 질도 약하면서 안 되었 아아 하하하하 제발 어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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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근데 이길거 같기도 한데 그래도 킬수는 역전했거든요 아 애들 너무 많이 죽는다 아아 와드였구나 아이고 와드였는데 내가 어쩐지 다 오더라 나 처음으로 인스타 되는 경험 느꼈잖아 나이스 잡았다 아니 왜이렇게 나를 좋아해 애들아 아니다 피에스 먹고 피읍 하려고 했는데 어 아이씨 아 집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아 아이씨 아이씨 아 으으으으 아 że 아 아 아 그렇지 esp Virgo 나이스! 잡았다 나이스! 다 잡았다 후후 아... 나이스 다 잡았다잉 범과 모로 오우야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아 안돼 아 어차피 저 말아서 피할 생각이 없었거든 이제 카직스가 물이 빠질 시기야 곧 오우야 야 너무 너무 들어가지 않았네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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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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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이거 못 밀면 진다고 생각해라 밥 먹어야 돼 끝! 아 끝났다 끝! 끝! 승리 승리 승리했습니다 역시 탑이었어 난 탑이라고 답이라고